대한 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이 최근 입법 예고된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교단 차원의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은 지난 13일 보금법률가협회, 바른인권여성연합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는 시대를 막론하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교단 차원에서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자리한 조배숙 보금법률가회 상임 대표는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엔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교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습니다.